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올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어떻게 교훈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신앙의 사건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올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원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서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바로를 제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하셨을 뿐 아니라 광야라는 척박간 현장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사건들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에 가까운 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여정길 속에서 굶어 죽거나 또 목말라 죽은 사람, 헐벗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펼쳐진 광야에서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기적의 현장이었고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그들은 분명히 애국에서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의 규례를 묻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초해 설명해야 하는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난한 땅은 온갖 악한 풍습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항상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혼탁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말씀의 기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단순히 율법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함의 기초가 되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오늘 하루 의로움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하므로 추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묻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이 있고 또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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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